요즘 유행하는 MZ공무원이라는 말이 UN근무라는 거를 대부분 사용하시는데요. 반도직기적으로 한번 근무 만족도.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 아, 솔직히. 솔직한 거죠. 안녕하세요. 공무원, 공시생, 공단기의 모든 것. 공팀장의 강나의 공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2년에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해서 지금 현재 2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기소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국가직, 지방직 시험도 끝났고 공직에 나가려고 준비하는 친구들, 실제 공무원을 꿈꾸면서 공부하는 친구들, 공부해볼까 말까 지금 시기에 또 많이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공무원의 실제 근무 환경이라 그럴까요? 저는 일단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에 모두 합격을 했는데 고민 끝에 국가직 공무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지방직 공무원도 좋지만 국가직 공무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중앙부처에 소속되어 있을 수 있다는 소속감과 지방직과 다르게 국가직은 전국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근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장점으로 받아들이시죠. 단점이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럼 중앙부처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가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고 교육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워하는 민원 업무는 없으신 편이군요. 네, 그리고 국가직의 최대 장점이 민원 업무가 없다는 점이라서 제가 국가직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아예 없는 건가요? 민원이 있더라도 본인이 신청하신 서류를 간단하게 발급받으러 오시는 민원이라서 악성 민원은 제가 2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근무 만족도, 점수를 매기신다면? 별 5개 중에 4개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점 정도? 촬영해서 입으로 높여주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저는 공무원의 최대 장점이 업무의 안정성과 직업의 안정성 그리고 제가 하는 업무가 비록 아직은 작은 업무지만 중앙부처와 그리고 국가,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약간 책임감 같은 것 때문에 4점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1점을 뺐던 건 모두 다 아시겠지만 4기업에 비해서 그리고 공기업에 비해서 생각보다 보수가 작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 보수 또한 저희가 공무원이 일단 아시겠지만 후봉제에 근무할수록 후봉이 높아지고 명절 수당, 복지 포인트까지 포함하면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수당 관련돼서 엄청 많더라고요. 아직은 작은 액수이지만 그래도 후봉처럼 근무를 하다 보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몇 년 차 정도가 쌓이면 만족할 정도가 될까요? 주위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한 5년, 7년 정도만 돼도 만족할 정도라고 그리고 9급에서 시작하더라도 5년에서 7년 정도 지나면 7급 빠르면 6급까지 진급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따른 수당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뉴스로 접했는데 이 승진 기회를 좀 많이 부여한다. 그런 유의 기사를 봤거든요. 올해부터 9급에서 8급까지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전부 승진 최저 연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업무 하시면서 가장 만족스러우신 부분? 물론 부서 그리고 부처에 따라 다르겠지만 워라벨이 정말 좋았습니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는 개인 시간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무실에서 유엔 근무라는 걸 대부분 사용하시는데요. 본인 사정에 따라서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근무를 하거나 10분 단위로 근무하는 시간을 조정을 해가지고 앞뒤로 30분씩 조절이 가능한 건가요? 꼭 30분만이 아니더라도 일찍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을 한다던가 워라벨 말씀해 주셨는데 야근 근무가 많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도 한 적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 연말 연초 때 1년 단위 계획 3년 단위 계획 큰 자료들을 작성할 때는 아무래도 협업해서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만 야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그러면 또 반대로 업무 하시면서 좀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부분?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요? 솔직히 솔직한 거 좋아합니다. 불만족이라기보다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근무하는 중앙부처의 특성상 외부로 출장을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잦은데 오늘 조금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출장이 정말 없어요. 없는 날은. 그래가지고 이런 날은 재택근무 하고 싶다. 라고 저희들끼리 생각했었는데 재택근무가 아직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부처마다 부서마다 다를 수 있어요.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재택근무를 하고 싶으시죠. 네 요즘 공무원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 첫 번째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사건 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적인 문제에서 오는 열악한 근무 환경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하고 계신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악성 민원 같은 경우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 중에 동주민센터와 그리고 시청, 구청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악성 민원이 솔직히 없지는 않지만 같이 근무하는 부서의 팀장님 그리고 부서장님께서 옆에서 커버를 쳐주시고 도와주시거나 혼자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꼭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공무원이 되셔서 현직에 가실 분들도 계실 거고 혹시 현직 공무원들이 이걸 보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악성 민원에 시달리신다면 주변 분들에게 꼭 도움을 청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혼자 끙끙 앓다가 진짜 사건, 사고가 나더라고요. 정 힘드시면 공팀장을 찾아주시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근무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단은 저희 사무실 분위기 같은 경우 나이대가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까지 다양하게 계시는데 각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을 해주시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은 편안한 분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무원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은데 나쁜 점만 계속 이렇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많고 안타깝고 좋은 점 많거든요. 출산, 육아도 3년이시죠? 네. 또 요즘은 정년 연장도 추진한다고 알고 있어요. 65세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저도 전달을 받았는데요. 아직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정년이 도래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정년이 연장되는 부분은 저도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복지 포인트든지 육아 휴직, 자기 개발 휴직이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복지 제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고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 휴직, 이건 뭐 어떤 거죠? 개인적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싶다거나 정말 자기 개발에 필요한 자격증 공부라든지 그러면 이제 수험 관련돼서 질문을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주눅 든 채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소영님은 공부하실 때 어떤 편이셨나요? 저도 정말 공부하면서 내가 정말 합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불합격하게 되면 이 공부를 또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너무 컸어요. 근데 공단기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것도 그렇지만 하루하루 복잡한 감정이 들 수 있지만 그런 복잡한 감정은 절대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믿고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셨겠죠? 네. 그렇게 하셨으니까 진짜 수험 기간이 1년 안 되시죠? 9개월 정도 공부했어요. 9개월인데 이관왕이시면 엄청 좋은 성적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돌이켜봤을 때 아쉬웠던 점? 제가 성격이 살짝 급한 편이라서 문제를 끝까지 안 읽고 풀이를 하다 보니까 자주 틀렸어요. 그리고 자주 틀리다 보니까 저 자신에 대한 회의감도 들고 불안함도 컸어요.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절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자신을 믿고 커리를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장시간 앉아있고 인강을 보고 계속 똑같은 문제를 풀다 보니까 당연히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피로했는데 집에 걸어가는 길, 점심시간, 간식 먹는 시간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했었더라면 조금 더 내가 건강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수험생 분들도 합격생 분들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수험 기간 동안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본인 자신을 믿고 수험 기간 동안 본인이 공무원이 됐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는데 모두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모두가 합격하는 그날까지 홈 팀장이 간다!